네, 생방송 쇼막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, 문자 투표 종료!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로 합선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, 3위는요. M플라잉이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, 이번 주 1위, ITZY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ITZY 정말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희 항상 신경 써주시는 박진영 PD님, 정욱 사장님, 조혜성 부담. 표정록 부대장님, 변상봉 부대장님, 이본부 희원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달라달라 너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ITZY 되겠습니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ITZY 이번 주 1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, 쇼박 중심. 다음 주에도 기대와 쇼쇼쇼쇼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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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